음 이 작품도 원본은 대리석으로 이미 뽑았어요. 이거 원본이고 이걸 백대리석으로 뽑아 가지고 천시에 나갔던 작품인데 위에 물감이 하나짜리 물감이 돼 있는 걸 그 다음 귀천한 뒤에 이렇게 세 개 물감을 해서 위에다 얹었어요. 이것이 이제 다음에 확대돼 가지고 두 배 세 배 정도 확대돼서 대리석으로 해서 전시되면 굉장히 섬세하게 이제 아직 뱃받이를 덜하고 미완성 상태예요. 여기 거칠은 이 물감은 예수님을 찌그러진 물감으로 표현한 것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실어버림받은 고통과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물감으로 표현했을 때 그 물감에서 피를 이 물감 구멍에서 피가 이렇게 흐르르 내리는 그런 것을 표현해서 계속 그런 작품을 발표해서 왔었죠. 이 물감으로 다 아 はい 그 물감으로 이렇게 물감으로 이кой고 이 물감에서 뱃받아 뱃받아 전작을 알고 있는 불감. 이 물감으로 다 아가가가 되었죠. 그 물감은 흐르르锋이 이 물감으로 다 아가가 되었죠. 그 물감으로 다 아가가 되었죠. 감사합니다.